오픈보디빌더로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내온 유일한 대한민국 보디빌더는 이승철 선수입니다. 물론 그 뒤를 따라 준수한 성적을 내왔던 이장민 선수, 박수현 선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보디빌딩 프로 선수들은 2.12 디비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달라스프로를 우승하고 올림피아 진출권을 얻어낸 강경원 선수, 뉴욕프로 2위 바디파워프로쇼 우승으로 올림피아 출전권을 얻어낸 김준호 선수를 시작으로 올림피아 무대에 선 보디빌더가 생겼지만 그 두 선수의 뒤를 이어서 추격하는 국내 보디빌딩 프로는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다양한 북미 무대 프로쇼에서 성적을 내며 올림피아 진출권을 얻어낸 조남은 선수가 있었으며 이후 김성환 선수가 1회, 김준호 선수가 꾸준히 올림피아 2.12 디비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뉴욕프로 2위, 재팬프로 1위를 기록한 장성엽 선수가 올림피아 출전권을 손에 얻었으나 부상 부위의 회복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보디빌딩으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국내 선수들에겐 크게 3가지 옵션으로의 프로활동이 존재하는데요. 신장이 크지만 사이즈 측면에서 오픈으로 당장 대비가 힘든 선수는 클래식피지크 160cm에서 170cm 초반의 선수이자 100kg 미만의 시합체중인 선수에겐 2.12 디비전 마지막으로 클래식피지크로 가기엔 감량이 불가하고 2.12로 가기엔 신장이 큰 편이거나 제한체중 문제가 존재해 오픈디비전으로의 활동만이 유일한 길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플러스 100kg으로 프로카드를 획득해 당장의 오픈보디빌딩에 도전하는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오픈 탑레벨의 선수들의 수준을 바로 따라가기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상계라 불리우는 맨즈 오픈보디빌딩 디비전은 먼 이야기 같지만 2.12 디비전만큼은 국내 선수들이 접근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12 종목의 탑레벨 역시 오픈 탑레벨처럼 좀처럼 신예들이 순위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맨즈 오픈보디빌딩 탑2 두 명의 선수 모두 2.12 보디빌딩에서 경쟁했던 선수들일 뿐만 아니라 2.12 디비전 내 상위권 선수들 대부분이 정말 높은 수준의 컨디셔닝과 신장 대비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보디빌더의 자리에 있던 두 명의 레전드 역시 탑10 반열에 진입하지 못했을 정도로 올림피아 2.12 선수들의 경쟁력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두텁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피지크 종목처럼 빠른 속도로 순위 상승을 하는 슈퍼스타가 잘 없었던 종목인 만큼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강자들의 수준과 사이즈가 대단한 종목이죠. 2022년 뉴욕 프로 장성엽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컨디셔닝과 사이즈, 쉐입을 포함하여 제가 생각하는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합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12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한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컨디셔닝, 즉 몸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근육의 부족이라는 단편적인 약점을 떠나 이미 사이즈와 쉐입이 갖춰있던 장성엽 선수가 컨디셔닝을 2.12 탑레벨에서도 최고 수준의 컨디셔닝을 가져오는 노엘 아담에와 경쟁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었을 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의 옆에 나란히 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올림피아 챔피언 키온 피얼슨 역시 큰 폭의 순위 상승과 함께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도 남다른 쉐입을 가지고 있던 그가 높은 수준의 컨디셔닝을 갖추면서입니다. 즉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올림피안과 국내 2.12 선수들의 차이인 사이즈와 근육 모양 등의 문제보다는 올림피아에 출전하는 선수들 수준의 컨디셔닝을 만들어내냐가 더 큰 증명과제란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엄청난 근육의 모양과 쉐입을 지닌 김건우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피아 선수들 수준의 컨디셔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큰 숙제이며 그 숙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2 디비전에서도 관목할 만한 모습을 지닌 국내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워 보이면서도 먼 2.12 디비전의 경쟁력입니다. 국내 선수들의 쉐입과 근육의 모양이 절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멀게만 느껴져 왔던 2.12 탑 랭커들의 컨디셔닝을 근접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 숙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2.12 올림피아에서의 탑 랭킹에 들기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12 디비전에서의 경쟁력에 대해 제 생각을 나열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